많은 분이 이단지 청약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에 들어선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지는 아주 훌륭한데 재정비 촉진지구잖아요 주변 상황이 그렇게 정비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아마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현장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 솔직하게 말씀드린 살집 채널인 거 아시죠? 이번 영상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박미희입니다 이번 영상도 세 가지 포인트 잡고 갑니다 첫 번째로는 오를 만한 곳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수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요한 금액, 당첨 확률 최근에 분양한 서울 분양재정지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점이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치는 여기에 있고요 을지로사가 여기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이지 세로로 보이시죠? 여기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곳입니다 614세대인데 규모가 작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건물 하나에 살게 될 것 같습니다 평영은 24, 28, 29, 4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도 있고 도생도 있어요 도생은 분양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하고요 평영이 작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이하라서 100% 가점이고요 입주는 23년 1월입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신축 프리미엄을 노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업무지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당연하겠죠 을지로사과역에 인접해 있는데 종각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광화물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굉장히 가깝고요 의무거주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만약에 전세를 놓고 싶으신 분들은 내 집 마련하면서 전세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약점이라고 하면은 주차공간이 굉장히 리스크입니다 여기는 주차상한제가 있어가지고 주차공간이 2 이상을 못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대당 1대가 안되고요 0.58대 1인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3대당 1대가 안되는 주차공간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아주 약점이 있고요 전매제한이 5년입니다 전매제한은 분양가 상한제니까 당연한 거겠죠 주변이 정비가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구거리를 제가 찍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멀리 보이는게 공사현장인데 딱 봐도 주변에 조금 아직은 정비 전입니다 지저분하다고 해야겠죠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데 외부 요인 먼저 기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이기 때문에 이쪽이 만약에 속도가 붙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뜰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중심가에 재정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다만 여기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다면 생각만큼 가치 상승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부동산 경기 5년 뒤에는 어쩔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도 불확실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퇴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 4가역은 여기에 있고요 5호선 2호선이 동시에 지나가죠 2호선은 시청역 이런데 5분이면 갈 수 있고요 광화문도 환승 없이 지하철 4분 바로 아주 지척입니다 뭐 배차 간격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아주 훌륭합니다 2호선이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이 얼마가 필요하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같은 경우에는 3억 7천 8천 이고요 2829는 4억 대 그리고 사이 같은 경우는 6억 7천만 원입니다 입주 예정 2023년 1월이고요 계약금 20% 이고요 계약 시에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40% 죠 그리고 전매제한은 5년이고 이자가 유의자에요 그래서 그 날짜에 여러분들 꼬박꼬박 이자를 납입하셔야 됩니다 후불지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곳이다 보니까 계약금도 그렇고 이자도 그렇고 혜택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24A타임 납부 일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약금 20%니까 5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먼저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중도금은 50% 4차까지는 대출이 나오겠죠 그리고 5차하고 잠금을 잔압을 하시면 됩니다 발코니 확장비도 살펴봤는데요 공고문을 보시면 이렇게 산정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게 24C타입 그리고 29C타입 42A타입은 발코니 확장비를 확인하셔야 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옵션이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갑니다 영상 보시면은 저 영상 말고 이제 홍보 영상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굉장히 멋있는 장이 하나 나오거든요 멋있다 이거 얼마지에 보니까 1500만 원이더라고요 저도 주택을 매매하고 사기도 하고 팔라보기도 하지만 이런 옵션 하나의 가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주택 가치가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전세를 주실 거다 아니면 자금이 조금 빠듯하다 이러신 분들은 뭐 직접 짜서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가구 가격은 몰라서 이게 합당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공급하고 당첨가점 이런 것도 살펴볼 건데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자격이 되신다면 여러분 자격에 맞는 특별공급을 꼭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아이가 없다 아이가 하나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당첨권에서 좀 멀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꼭 신청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예비입주자는 추첨의 방식으로 합니다 추첨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주택형별로 합니다 주택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청약홈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이거든요 주택형별로 이런 식으로 추첨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순위가 떨어진다 이런 분들은 세대수가 좀 되는 이런 A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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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8 29 이런 것들을 신청하시면 추첨으로 당첨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당첨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다고 하니까요 꼭 노려보시고요 제가 영상 만들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 분양한 곳들 경쟁률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양하늘재베르라는 곳이 분양을 했죠 여기가 구이역이고요 여기가 이번에 청약을 한 곳입니다 경쟁률은 굉장히 높았죠 367 대 1이 나왔습니다 가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점 같은 경우에는 A타입이 65점 그리고 B타입이 69점이었습니다 최저 가점이 그래서 60점 중반 정도는 돼야 당첨을 노릴만 했고요 그리고 특별공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달았던 쌍문역 시티프라디움 당첨 가점이 나왔거든요 여기다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이제 특별공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이 또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68A타입 같은 경우는 36세대를 모집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작은 타입들은 다자녀가 미달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다자녀가 미달이 안 났더라고요 당첨 가점 같은 경우에는 50 같은 경우는 55 그리고 64 같은 경우는 56 그래서 50점 중반 정도는 됐습니다 단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치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실거주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정비 촉진 지구가 얼마나 빠르게 정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아파트의 명운이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랄리수석자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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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